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진 약물 구조를 단 1회 측정으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습니다. 키스트 차진욱, 박진수 박사팀은 탄소 원자액 정보가 담긴 주파수를 수 헤르츠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한 차례 측정으로도 특정 수소와 연결된 탄소 원자액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핵자기 공명 분광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로 분자식은 같지만 배치가 달라 성질이 다른 화합물인 닥티노마에신 아미노산의 광학 이성질체와 이프로발리카부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 혼합물을 정밀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